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새로운 대표 송영길 의원이 됐지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대표 경선에 참여하면서 이런 약속을 당원과 국민에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이 청와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내년 대선에 참여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장관 후보자,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언론 검증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정의당에서는 3명, 2명 딱 집어서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룹과 재선 의원 그룹에서도 공개적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은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을 당이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중심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고등한 민주당이.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 달리 정부를 비판 견제만이 아니라 정부를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력 있는 민주당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책 주보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게 많았다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알고 있는 다들 공감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기자들은 최근, 지금 이 순간 가장 관심이 되는 사안을 취재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색한 웃음으로 답변을 대답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색한 웃음으로 답변을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에게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송영길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진영 전 부대변인, 이제는 전자를 붙여야 되는군요. 네, 전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그만두신 겁니까?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송영길 대표하고 안 친해서 그만두게 된 건 아니죠? 뭐 친합니다, 네. 장관 후보자 3명, 야당에서는 3명 얘기하는데 지금 초선 의원, 재선 의원 그룹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두게 해야 한다,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미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심 중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건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가 정무수석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 충분히 이철희 정무수석과 협의가 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이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3명을 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달라라는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철희 수석 통해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정무수석 통화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금요일에 티타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와. 그때 아마 최종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박진영 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말이죠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 그룹이 1명 이상 이라고 한다면 그 1명은 공통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3명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후보자는 임혜숙, 박준영인데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구 어느 후보자가 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의견이 좀 갈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쪽에서는 당에서는 임혜숙 의원을, 임혜숙 후보자를 더 부적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다. 제 예측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인제 발탁이라는 이런 또 측면을 강조했던 게 있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운산업 일으킬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지금 2명으로 뭔가 초점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흐름과 분위기를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은 안 바꾸는 거다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야 그리고 야당이 흠집내기야, 무한주기 청문회야라고 강하게 질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제 의총에서는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없네라는 결론을 내렸고 청와대에서는 다시 재송부를 했습니다.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안 바꾸겠다라는 그런 흐름인데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더민초에서 오늘 아니, 좀 최소한 한 명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 있는 의원들의 집단 행동인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은 불쾌하지 않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을 했고 더민초에서 얘기하는 저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뭔가 물밑에서 얘기가 주고받고 있다. 결국에는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께서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금요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봐도 바꾸는 게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맞는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도 다 재송부 요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라고 하는데 국회법에 해박하신 분이 언론에서 늘 재송부라고 하는데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송부 재요청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장성철 소장도 야권의 시각에서 어쨌든 간에 송영길 대표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이면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 이야기도 어쨌든 정무수석 통해서 이미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 한두 명 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두 명은 바뀔 수 있다.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마 가장 바람직한 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좀 발표하는 거를 원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좀 단호함의 표현이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명 철회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명 철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금요일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때까지 재송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처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집단 행동, 초선 의원 모임이 모였고 재선 의원 그룹이 또 모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국민정도표 맞아서 방에서 좀 절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또 의견들이 다 다르잖습니까, 의견들 간에. 우리 당 정말 반성하고 국민정도표에서 이런 우리 재보선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 붕구를 재신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고영인 의원이 초선 의원 모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요. 어기구 의원은 재선 의원 모임을 얘기한 건데 박진영 전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의원님? 글쎄요, 저도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이게 인사권 관련해서 초선들보다는 저는 재선들이 눈치가 있는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재선들이 저 정도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내부 조회들이 무르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 관련해서 당내 당첨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내임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지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명을 해버리면 당대표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것이고요. 또 역으로 당대표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버린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레인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물밑에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박진영 전부대변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저 세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청와대가 검증을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 이후에 청와대 검증, 언론의 검증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 절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시간을 벌어놓고 지금 야당은 아예 협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 보고 나서 이거를 명분으로 또 여당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1명 혹은 2명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는 게 좀 인사권자로서 좀 권위가 훼손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게 자진 사퇴 쪽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들과 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율하지 못했다라는 또 그런 반중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철회가 좋은지 자진 사퇴가 좋은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말씀 잘 해 주셨듯이 만약 초선 재선 의원들의 저러한 의견을 청와대가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이거는 당첨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파국이고 결국에는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부 분열은 레임덕의 가장 큰 징조 중의 하나거든요. 이러한 파국을 청와대든 당이든 원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취임한 지 정권 후반부가 되면 늘 당첨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대통령들이 결국 여당을 떠나는, 탈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책임 정치 측면에서는 맞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끄는 이유 중의 하나가 누구를 낙마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상황,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한 명 정도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두 명은 아닐 것이다, 한 명일 것이다. 누구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네, 초선 의원 모임인가에서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네, 정부 쪽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과연 어떤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임명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겠습니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57.5%, 임명해야 한다, 30.5%. 오차 범위를 넘어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질문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그래서 답변이 저렇게 나와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57.5%, 임명해야 한다가 30.5%. STI 자체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당원대로라고 한다면, 당규대로 한다고 한다면 9월에는 내년 대선에 나갈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1월에 후보를 확정하는데 여당만 먼저 뽑고 나면 당연히 관심이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으로 쏠리게 되고 그것은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여당도 대선 후보 경선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대할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는 상황에 있는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이심 전심으로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입니다.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9월에 하기로 했으면 9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낙연, 정세균 두 주자는 당 지도부가 슬기롭게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도부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잡음 없이 해결해야 할 책무가 또 송영길 대표에게 놓여 있는 거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장관 인선 문제, 그다음에 대선 경선 연기론 문제를 송영길 대표가 아주 매끄럽게 잘 처리하면서 대선을 잘 관리할 만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경선 연기론이, 연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물론 그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찍 뽑아 놓으면 검증 공세에 흔들린다 또는 컨벤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등 달리는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후발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원칙을, 기준을 번경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당원들 여론조사에도 이게 흔히 아는 변경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적당한 수준까지 숙성시켰다가 본인이 결론 내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해결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진영 전 부대변인 생각은 말인즉슨 예정대로 9월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주자들,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 진영에서도 원칙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다른 후보들이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가 당내 갈등 요소가 돼버리고 1등 주자가 동의 안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분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2007년 대선이면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 얘기하는 겁니까?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손학규 후보가 또 잠깐 나 경선 안 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론은 여론조사기관에서 2분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어요, STI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경선을 연기해야 되느냐, 그냥 해야 하느냐. 예정대로 진행이 39.9%, 시기는 상관없다, 35.2%, 연기해야 한다, 16.9%. 결과적으로 시기 상관없다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인기 없는 상황인데 지금 경선 연기한 해 만에 이걸로 지금 논방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과거 대선을 돌이켜보면, 장성철 소장, 저는 2002년 대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광주에서의 노무현 열풍, 민주당의 후보는 광주 경선 이후로 완전히 분위기가 기울었고 이인재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5월인가 끝났는데 그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뽑는 경선은 7월인가 8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경선 시기는 민주당이 빠르고 야당, 지금의 야당이 늦었다.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빨리한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는? 지는, 예를 들면 같은 당에서도 지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뒤처져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한 달 보름 밖에, 예를 들면 9월 초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다면 7월 초부터는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5월달 지금 한 보름 남았고 6월달 한 달간 보름 동안 상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서 내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당원들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라는 차원인데 박진영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거는 변경하려고 하는 순간 대단한 분란이 일어나고 1등 후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기사한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좀 많은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연기해도 뭐 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고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 문제 두 가지 사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경선 일정 연기 여부 문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 박진영 전 부대변인은 송 대표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과연 박진영 전 부대변인 말대로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장에서 이 문제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in 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pm